좋다고 맨날 떠들고 지금 대기업들은 호경기라고 계속 방송 나온대 예 그럼 아니 그 저기 박근혜보다 좋아 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좋아한 거는 아니구요 그 경제는 박근혜보다 더 못하는 것 같죠 예 그래도 아버지는 그래도 그 아니 사람이 밥을 굶더라도 어 그래도 덜 부패한 데서 살아야지 아 그래서 문재인이가 나라를 경제를 망치더라도 용서해 줄 수 있다 으 예 예 아 부패 많이 심각해요 으 그렇구나 하긴 뭐 하긴 뭐 그 전반에 뭐 공무원이나 사회 전반에 부패는 또 대통령 개인 그거랑 또 다른 문제니까 문재인이가 뭐 다른 혼자 뭐 깨끗하다 해도 다른데 전반적으로 부패하면 뭐 의미가 없잖아요 예 아 울산은요 형님 현중은 하여튼 현중은 옛날에 끝났고요 현차도 지금 뭐 완전 주가 주가 저기 지금 98,500원인데 오늘 예 옛날에 막 40만원 했나 하여튼 몇 년 전까지 20 몇 만원 되었거든요 예 예 현차는 올해 영업이 1.2%요 예 예 영업이 1.2% 아니 은행 금리도 안 되요 예 예 예 코미디와 코미디 예 현 그 경기 그쪽은 어때요 우린 저기 울산 울산 사람들은 울산만 안 좋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서울 사람들을 통해 보면은 서울하고 경기는 좋다라는 주장이 있던데 예 그 수원역 앞은 보나가던데요 그래도 음 아 그러면 그 서울 사는 사람은 저기 광명 사는 사람은 서울 땅가 막 오르고 있고 막 어 경제 좋다고 막 예 지방만 안 좋은 거예요 뭐 이런 얘기하고 예 예 아 그렇구나 경제 안 좋은 거 많군요 그래가지고 뭐 창업자들 매출 없는 사람 옥수리 많고요 그 와중에 무슨 저 저기 그 정부 돈 빌려가지고 삼천만원 오천만원 빚내가지고 뭐 창업한다고 막 와가지고 그 빚만 지고 돌아가는 사람 되게 많아요 아 아 아 아 아 안 좋은 거 맞구나 아 아 아 아 근데 형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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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좋다 생각하시는게 충청도에 국한된 걸 수도 있잖아요 아 아 아 저도 그래가지고 뭐 말을 못해요 뭐 뭐 안좋다 그러면 울산만 안좋아 그러면 또 할 말이 없어가지고 내가 뭐라 말을 못해요 아 그래요 아 아 진짜 안좋은 거 맞구나 물류 계시니까 전국적으로 알 수 있겠네요 형님이 아 그래도 저희 택배 건수를 늘지 않았습니까 매년 네 아 아 아 그러면은 택배 건수로 갖고는 경기 나쁜지 어떤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럼 형님은 어떤 소스로 알게 되신거에요 그럼 형님은 어떤 소스로 알게 되신거에요 그럼 형님은 어떤 소스로 알게 되신거에요 누가요 형님 택배잖아요 아 아 무슨 공장이야 형님 아 아오메 아오곰 아 한번 찾아봐야지 이야 재밌겠다 아 네 형님 네 아 음 음 아 아 아오곰 아오곰이요 왜 w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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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